장거리 이동, 추석 음식, 새로운 사람과 장소, 성벽길 진드기, 대물림 사고 등 조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푸영입니다. 오늘은 추석 특집, 추석 때 주의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아지랑 장거리 이동하기. 추석이다 보니 차나 대중교통 타고 강아지랑 멀리 이동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차 타기 전에 하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산책을 충분히 해주세요. 운동장에서 뛰어놀아도 좋고 산책을 평소보다 더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아이가 멀미도 확실히 덜하고 편하게 자면서 이동할 수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차 타기 전에는 밥을 조금만 주시거나 이동하기 한두 시간 전에 미리 챙겨주세요. 그래야 멀미도 덜하고 토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동할 때는 반드시 캔넬이나 카시트 등 아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동장을 꼭 챙겨주시고요. 코나 쉬를 할 수 있으니까 배변패드를 이동장 밑에 깔아주세요. 여분이 배변패드와 비닐봉지, 휴지도 많이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휴게소나 졸음쉼터 같은 곳 있으면 들려주세요. 5분 정도라도 좋으니까 가볍게 산책하면서 배변도 보게 해주면 차에서 훨씬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낯선 공간, 낯선 사람 적응하기. 추석이다 보니 할머니 집이나 친척 집과 같이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분들이 집에 오기도 하죠. 이럴 때 잘못하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낯선 장소에 도착하셨다면 절대 곧바로 집에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집에 계신 친척이나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마중 나오도록 부탁해서 집 밖에서 가볍게 인사하며 산책도 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그 집에 강아지가 있다면 더더욱 이 점을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잘못하면 싸움 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는 머무는 방에 캔넬이나 방석을 놓고 줄을 풀지 않은 채로 집 곳곳을 소개시켜줍니다. 충분히 아이가 호기심이 해결되고 편안해 보인다면 줄을 풀어주어도 괜찮습니다. 만약 강아지가 피곤해하거나 공격성이 있다면 보호자님 가족이 머무는 방에 따로 있게 해서 아이를 쉬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밖에서 여러가지 상황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방이나 캔넬에 혼자 있는 것이 오히려 안정되고 편안할 거예요. 다음은 추석 음식. 명절에 가족들 모이면 꼭 친척이나 삼촌들 중에 강아지한테 먹을 거 주려는 분들 많으시죠. 되도록 사람 음식은 주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에 그래도 주려고 한다면 지금 이 영상 이 부분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추석 음식들입니다. 각종 전, 양념된 고기, 뼈, 송편, 포도, 각종 나물 반찬입니다. 이 밖에도 양념이 된 각종 음식들은 양파나 마늘이 들어가 있어 강아지가 먹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주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번에는 먹어도 되는 음식들입니다. 사과, 배, 밤, 밤 양념이 안 된 채소들입니다. 이 중에서 껍질이 있다면 제거해주시고 씨앗도 꼭 제거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작게 잘라주시면 더욱 좋아요. 혹시 아이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먹었다면 반드시 24시 동물병원을 검색해서 방문하시길 권장드리고요. 명절이라 좀 쉬는 곳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성묘길 진드기. 예전에 푸 어릴 때 성묘를 간다고 같이 산을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시는 것처럼 진드기가 거의 100마리는 붙어서 정말 고생한 적이 있는데요. 이처럼 추석 때, 가을에는 진드기가 정말 극성인 시기라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진드기 약을 바르거나 옷을 입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반려견과 함께 인적이 드문 풀숲이나 산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꾸준히 약을 발랐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약을 먹고 진드기가 떨어져 나가겠지만 아이가 가려워서 힘들어할 수 있고 그 떨어진 진드기들은 보호자님이 침실이나 집 구석구석을 기어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개물림 문제. 아무래도 시골에는 줄이 풀려져 있는 강아지들이 많고 이렇게 무리지어서 다니는 들개들이 많은데요. 새로운 동네인 만큼 새로운 강아지를 많이 만날 텐데 줄이 풀려있다면 반드시 조심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줄이 풀려있지 않더라도 너무 먼저 가서 적극적으로 인사하기보다는 상대방한테 물어본 후에, 확인한 후에 인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언제, 어디서 개물림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패티캣. 사실 강아지랑 카페나 식당, 공원처럼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패티캣인데요. 친척이나 가족들이 모이는 곳에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3, 4일 동안 같이 머물기 때문에 패티캣을 무엇보다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특히 나한테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강아지지만 누군가한테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아무리 작더라도 무서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려인이 조금 더 조심하고 배려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에서도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반려견을 가족으로서 이해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반려견과 보호자님이 주의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이 점들 모두 숙지하셔서 반려견과 함께 즐겁고 안전한 추석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또 다음에 후우랑 같이 슬기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